오늘은 진짜 개웃긴 논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여성 유튜버가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내용은 만나면 안 되는 남자를 골라주겠다. 이런 말 하는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마라. 연애라는 건 서로 맞춰나가는 건데 여자 보고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말하는 남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하는 남자. 너 예민한데 혹시 생리해? 라고 말하는 남자. 최악 중에 최악이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내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유튜버 허리에 나비문신이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영상 만들다가 분노 상승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런 말을 하는 남성들을 무조건 걸러야 한다 주장하는 여성인데 재밌게도 댓글 반응들이 나비문신 너무 싼티난다 문신도 거른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허리 부분에 문신한 여자는 100% 확률로 조상님들이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본인의 연인이나 예비 배우자가 허리 문신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망가세요. 허리 부분에 문신한 여자는 걸러야 함. 허리에 문신한 여자는 전세계 공인 인증마크입니다. 만나면 안되는 여자 바라는 게 많은 여자 예민한 여자 생리 스트레스를 연인에게 푸는 여자 라는 진짜 개꿀잼 댓글 파티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문신여를 수호하기 위해서 쉰네 나는 아저씨들이 여자 못 만나서 화났나 보네 괜한 여자 붙잡고 꼬투리 잡지 마라 댓글 보니 나면 왜 해야 하는지 알겠다 라면서 문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한국 여성들은 말하고 있죠. 저 유튜버가 나비문신이 있든 말든 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정말로 허리에 나비문신한 것도 이해해주는 여자들이지 말이죠. 한국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초 커뮤니티에 문신하고 살 때 각오해야 하는 것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문신한 사람은 양아치가 아님을 증명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팩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여자들은 양아치가 아님을 해명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라 해라 라는 식으로 문신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을 죽이고 삥을 뜯은 것도 아니고 알아서 생각해라 할 바 아니다. 조폭문신 아니면 나비문신 같은 거 뭔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견 덩어리다. 라는 식으로 이 악물고 문신에 대해서 쉴드를 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투나 다른 외관을 보고 멋대로 판단해서 저런 편견을 가지는 사람은 주위에 주도 쉽지 않다며 이상하게 우리 한국 여성들은 허리 나비문신에 대해서 쉴드를 치려고 노력 중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저 여자들과 논쟁에서 싸워 이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아 이래서 문신한 여자를 걸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신 덕분에 스탑널컬을 걸렀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일이죠. 저는 오히려 여성들이 허리에 문신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걸스 캔두에니띵 여자는 여자가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할 수 있습니다. 문신을 포기하는 것은 남성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겁니다. 부디 여성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위해 꼭꼭 허리에 나비문신과 날개문신을 넣어주세요. 진짜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들은 여성의 허리 나비문신을 오히려 좋아하고 사랑해준답니다.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이 나비문신하는 데 있어서 눈치주지 말고 어서 빨리하라고 독려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래야 여러분이 스캔 뿌리지 않아도 스탑널컬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남성들은 문신 피어싱 담배 깨진 아이폰을 가진 여성은 정말 참한 결혼할 만한 여자니까. 그 여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수많은 여성들의 문신을 은희 뉴스는 응원하고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여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여들의 문신 수호 논란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허리 나비문신한 사람이 이런 남자 걸러야 한다 조언하는 코미디 같은 세상 그래서 마칩니다.